오늘 우리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총선 결과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미국 물가 지수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내다봐야 할지 유덕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1% 중반대 급락하며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밤사이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년 만에 가장 높은 3.5%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물가가 2% 목표치에 좀처럼 접근하지 못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이후로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총선이 야당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증시부양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심리도 장초 낙폭을 키웠습니다. 수혜주로 꼽혔던 저 PBR, 금융주 등이 줄줄이 하락한 배경입니다. 기업들의 주가 부양을 유인할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투자자들이 반기는 개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폐지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입니다. 기업들의 주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수출 지표 호조에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대거 순매수하면서 2,70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9.2원 급등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추가 달러 강세는 부담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침체의 개연성, 또 외국인 자금의 원화 약세로 인한 이탈 개연성 같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야당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총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금리 전망과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연주의 정보가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